남자친구 분입니다 이쪽은 내 남자친구 아, 못났다 괜찮아? 안 다쳤어, 알콩? 칼이 무겁네 손이 미끄러졌지 뭐야? 내가 할게, 이 예쁜 손은 팔 대는 거 아니야 두 분 살린 지 얼마나 되셨어요? 삼일이요 많이 와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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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? 만나셨어? 저기요 흠 흠 흠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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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.